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16절에서 21절 말씀 한목수로 합당하시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오도 없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로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리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저는 한 장실에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제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려움은 사실 잘못될까봐 그렇죠. 그게 무섭죠. 잘못될까봐. 이 일이 잘못될까봐 두려움이 오거든요. 불안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편치 않고 조마조마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들인데 오늘 요한복음 6장 18절에서 보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는데 두렵지 않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제사건이 있는데 문제와 사건이 큰 문제사건이 있는데 편안하다. 편안하다. 그건 완전 복음이거든요. 마거복음 6장 48절에서 보면 바람이 거슬므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힘겹게 짓는다는 말은 찬양 부르면서 할렐루야 평안하다. 이렇게 짓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얼마나 파도가 센데 두렵죠. 여러분 비행기가 저도 해외캠프 가보면 비행기가 하강할 때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비행기가 하강할 때는 비행기가 하강하는데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슬므로 물결로 말려면 아마 고난을 당하더라. 고난당하는데 할렐루야 편안하다.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집에 문제의 아이가 있고 집에 문제의 어머니가 있고 집에 문제의 남편이 있는데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본문에도 보면 가는데 이미 17절에 보면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라.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이 있을 땐 그래도 두렵지 않은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문제는 이게 옵니다. 그리고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우리가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 속에 결국 우리는 복음으로 편집, 디자인 설계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복음으로 편집된다는 말은 오직 복음되어야 되고요. 디자인된다는 말은 우리가 복음 체질 되지 않으면 이 두려움의 문제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누린다는 말을 쓰잖아요. 편안할 때 누린다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을 때 편안한 거 그건 당연히 누리는 거죠. 있을 때 쓰는 거 당연히 누리는 거죠. 누린다는 말은 반대편이거든요. 문제 있을 때, 사건이 있을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때 편안한 걸 보고 누린다는 건데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말로는 우리가 누린다 하지만 누린다는 말은 어떤 있는 상태에서 누리는 게 아니라 안 됐을 때 누리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로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두려움의 근본 뿔입니다. 제자들도 보면, 오늘 20절에도 보면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의 근본 뿔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 9절에 10절에 보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실 때 두려워서 숨었거든요. 이 두려움은 죄로 인한 거거든요. 원죄로 인한 하나님으로부터의 거절, 또 죄에 대한 형벌, 두려움으로부터 온 거거든요. 그래서 유한일사 4장 16절에도 보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 없죠. 그래서 보통 이 두려움은 저부터도 원죄로 온 거지만 자라온 환경 속에서의 거절과 또 부모로부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도 보면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그게 잠재의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이렇게 키워야 되는데 태양아부처럼 이게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유한일사 4장 16절에 보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는데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 말은 이 사랑은 그리스의 십자가의 사랑이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부활절 칸탄타가 있었잖아요. 저는 이렇게 연극을 참 싫어하거든요. 오페라드. 오페라드 이게 전에 우리 집사람을 가면 좀 졸립니다. 지금은 아예 안 갑니다. 그런데 요즘은 노이술 장롱 때문에 좋아하기로 해서 좋아하고 있는데 부활절 칸탄타를 이번에 이렇게 보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난 그런 적이 없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이 계속 나는데 그 단어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그래 예수님은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 예수님은 처절하게 형벌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야 되고 예수님은 저주를 받아야 되고 예수님은 죽어야 된다는 게 나에게 강하게 오더라고요. 나도 그렇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안 죽어요. 예수님이 형벌을 받아야 우리가 형벌을 안 받아요. 예수님이 처절하게 거절당해야 우리는 거절 안 당합니다. 예수님이 처절하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속에 휩싸여야지만 우리는 죽음과 공포 속에 휩싸여야 하지 않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재현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내리라. 그 칸타들 보냈는데 아 그렇구나 이사야 53장 6절 말씀처럼 우리 무리의 제약을 그에게 다 담당시키셨구나 담당시키셨구나 우리가 힘든 거 대신해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우리 군대에 갔던 분 우리 장로님 군대에 갔던 분 불침범을 대신 한 번 써준다 아휴 겨울에 추울 때 그거예요. 정말 불신자들은 담배 한 가지 줘야 돼요. 저는 담배 안 피웠습니다. 참고로 대신 담당해준다는 우리 무리의 제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형벌을 담당시키셨다는 거예요. 마고 10장 45절을 보면 대속 대신 대신 부하절 칸타를 보냈는데 눈물이 얼마나 났는지 그렇군요.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거든요. 대신 속죄하셨거든요. 대신 짊어지셨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중에 불효가 뭐냐. 부모는 자녀가 자기 부모 고생했던 때를 부모가 고생한 그 전철을 밟지 않는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그렇게 고생했던 것들 또 복음 안에 들어와서 마찬가지잖아요. 복음 안에 들어와서도 우리가 이 복음으로 얼마나 편집 디자인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까? 이 영증 문제로 이 창세기 3장으로 그걸 그대로 자녀가 겪고 오기를 원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 지금 못 살고 그러잖아요. 빨리빨리 박음 예배드려 그랬어! 이렇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전철을 밟지 않도록 그런데 전철을 밟고 있으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런데 그거 보는데 예수님 십자가 다 담당했는데 내가 아직도 저주 아래에 있고 내가 아직도 형벌 아래에 있고 내가 아직도 두려움 가운데 있고 내가 창세기 3장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예수님이 마음 아프실까?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바울이 원하는 것이 뭘까? 바울이 그들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 이 복음이 엄청난데 이 십자가에 관한 완전히 끝냈는데 그 속에 있는 거 보면 안타까운 거죠. 그걸 조금 부활자 칼탈을 느꼈어요. 아 그리스에서 끝내셨구나. 형벌과 모든 것을 끝냈구나. 나는 빚이 없구나. 나는 저주가 없구나. 그걸 조금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려움의 근본 뿌리는 원제고 자라온 환경으로부터 오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하늘에 갈 때까지 숙제입니다. 숙제. 그런데 이 두려움,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두려움의 근본 뿌리의 치유입니다. 두려움의 근본 뿌리의 치유. 20절에도 보면 오늘 읽었던 20절 보니까 6장 20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21절에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여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이 나타나는 순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들이 뭐라고요? 기뻐했더라 그러거든요. 근본 뿌리의 치유는 불안의 치유는 예수님이 그리스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누려질 때 이제 부활주의였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컸어 제가. 그런데 토요일부터 줄 가지는 또 그게 십자가에 대한 아 형벌을 끝냈구나. 끝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참해야 돼. 아예 지옥 끄지 가셔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통과 죄값을 치료하셔야 되니까 치료해야 되니까 빚이 없는 거죠. 형벌에 대한 것이 아예 0.01%까지도 100% 끝냈으니까 그냥 얼마나 감사해. 그렇게 이제 물을 흘리고 감사했는데 토요일하고 줄 대니까 뭐 시곤하겠다. 불신한 게 생기고 불안도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그래서 한 가지 결론되는 게 뭐냐면 그 십자가에서 끝내신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부활 승리로 그 죄와 그 사단과 그 죽음과 모든 문제를 승리로 이끄셨다. 그 승리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성령으로 여기 계신다. 이제 이거를 믿고 누리니까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직도 100%는 아닌 것 같아요. 두려움은 결국 창식의 3장 원 뿌리를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자라온 환경을 통해서 그게 더 크게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두 번째로는 이 두려움의 근본 뿌리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믿어질 때 찬양 가사 중에서도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이 파도같이 싹 파도같이 밀려오는 곳이 싹 사라진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믿어질 때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두려움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똑같이 마태복음 14장 요한복음 6장 누가복음 6장의 바다 물결 이 사건이 나오거든요. 똑같은 부분이 나오는데 제자마다 틀리죠. 제자들이 구분하는 부분들이 마태복음 14장 20절에 20절을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기를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당연히 그런 환경이 여러분 그런 환경이니까 두려워할 수 밖에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문제 환경 미래에 대한 여러가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여러분 속으면 안됩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참된 회복의 역사들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모든 부분들은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에도 보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위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 입에도 내 마음에도 내 생각에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정말 누린다면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 우리 속에 있는 염려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제가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하도 시달리는 건지 오랜만에 주일날 주일날 집에 가서 오후에 한두 시간을 편안하게 잔 것 같아요. 원래 운동하러 가거든요. 운동하러 피곤해도 저는 운동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오후에 가서 한두 시간을 자는데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어제도 되게 이제 주일날 저는 5시에 일어나거든요. 어제도 약간 낮잠 잔 적이 거의 없는데 어제도 한 시간을 편안하게 어제도 이렇게 어제도 오늘도 아침 이렇게 오는데 물론 이런 거는 그냥 순간 지나가는 거지만 내가 이렇게 고등학교 때 새벽 예배 다닐 때 그리고 청년 때 느꼈던 어떤 신선함 들이 아침에 오는데 이렇게 여러분 우리 속에 정말 다 완전할 수는 없지만 이 두려움 이 불안 염려들이 살아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제가 지역에 돌아보면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보금으로 편집 디자인되지 않으면 영전문제 치유가 안됩니다. 우리 20년 단에도 영전문제 치유가 안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피너물을 늘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치유가 안되가지고 불안과 두려움과 상처에 치유가 안되가지고 고통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보금안에서 편집 디자인 설계되어지면 그 영적문제 치유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회복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할 느끼시는 뭐냐면 영적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은 이미 패했거든요.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는 말은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거든요. 여기에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스 5장 6절 8절 보니까 분명하게 얘기하기를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저를 대적해라. 위로부터 오는 힘 해분의 파워 힘 이상하게 오늘 아침 어제는 되게 이렇게 물론 그게 평생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염려 불안이 마음이 막 오는데 오늘 아침 에는 되게 신선하대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우리 가정에 있는 영적인 문제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복음으로 각인 뿌리에 치율되어져서 그 부분을 치유하기를 하면 됩니다. 내가 불안하고 내가 초조하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우리 아들이 한 1년 6개월 자취 하셨거든요. 직장 다니었네. 안되겠더라고요. 신앙도 그렇고 다시 집에 돌아오라고 장가가기 전에 다시 좀 이렇게 내가 이번주에 주일 메시지 들으면서 얘가 가서 얘가 29이거든요. 가서 다시 영접 메시지 해야 되겠다.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영접 메시지를 탁 가정집에 드릴 때 내가 다시 영접해야 됐다니까 어제 던졌어요. 던졌더니 아빠 영접은 수없이 했는데 계속 하려 복음을 설명하려고 집이 보니까 저는 개를 싫어하거든요. 개도 희생이 따릅니다. 가정에 한 사람 세우기에서 희생이 따릅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완전 복음되는 날 반드시 증인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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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원합니다.